1. 움직이고 제가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진짜 여러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이 있게 이렇게 좀 힘이 생겨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그리고 오래 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리고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치킨 누들 숲을 하게 됐습니다.